할머니! 아들댕! 감사합니다! 시작!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부래요 그런 소리는 무엇일 할 수 있지요 약속나고 짜증나고 힘겹기도 힘겹기도 신경을 할 수 있어 몸이 크고 가게 잘하는 따뜻한 마음은 할 수 있어 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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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인형이 몇 개밖에 없어서 물이 주고 안 주고 할 수 없어서 다 놓칠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나 감사하구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재미있었어요? 네! 자 그러면 우리 올라온 김에 어머니 아버지 사랑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하고 내려갈까요?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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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